안녕하세요 시아아빠입니다. 시아가족이 감회있는 이파오비치에서 스노클링을 하였는데요. 50개월 박시아양의 스노클링 도전과 아름다운 이파오비치의 물속 함께 가보실까요? 고고! 이파오비치는 피아이씨 리조트와 힐튼 호텔 사이에 있는데요. 주말에는 현지인들도 많이 와서 즐기는 곳이라고 합니다. 공원과 화장실이 있고 가볍게 씻는 곳도 있어서 저희도 스노클링 끝나고 가볍게 씻고 돌아갔습니다. 이거 모래 넣어놔. 모래 많이 넣어봐. 이모도 이걸로 모래 넣어볼까? 아니 그건 모래 안 넣은 건데.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오 되네. 시아가 이모와 함께 모래 놀이를 하고 있네요. 우리 이거 뒤집어 놓을까? 우와. 하나 둘 셋! 이거! 시아 봐봐.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 통통통 쳐줘. 하나 하나 세게! 어. 그러면 이모 생각에는 모래 케이크가 됐을 것 같아. 케이크 되었나? 하나 둘 셋! 우와아! 무너졌다. 시아를 데리고 스노클링을 나가기 전에 형님과 시아 엄마 그리고 시아 아빠가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시아 엄마도 스노클링을 처음 하는데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물고기는 얼마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스노클링을 시작하자마자 정말 많은 물고기가 저희를 맞이해 주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흥분해서 앞으로 빨리 가려고 카메라가 많이 흔들렸네요. 스노클링을 처음 하는 시야엄마도 정말 잘하고 있네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저희가 괜찮은지 계속 확인을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조금 깊고 산호가 많은 곳을 지나가는데요. 스노클링 할 때는 산호를 항상 조심해야 되더라고요. 산호가 닿지 않는 높이로 가거나 산호 사이로 가야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안전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산호들 사이와 주변에 물고기가 많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저희는 이 깃발 있는 곳까지 와서 주변을 구경하고 돌아갔는데요. 멀리 가도 되지만 안전에 항상 주의하시면서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시와 함께 스노클링을 즐겨볼까요? 야, 갈 때도 이제 알아서 한번 가봐. 뒤로 따라갈게. 네. 시야엄마가 물고기가 많다고 알려주네요. 우와, 정말 많은 물고기가 있네요. 시야가 스노클링 할 때도 물고기가 많이 보였으면 좋겠는데요. 간식으로 형수님께서 떡볶이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이파오비치에서 먹는 떡볶이는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야, 엄마 아직 자고 있어. 움직인다. 얘도 움직인다. 많이 움직이네. 뭐야? 맛있어? 응. 꿀맛이라니까. 맛있다. 이제 시야와 함께 스노클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시야가 겁먹지 않고 잘 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주세요. 삼촌이 안전하게 잡아주고 하나씩 하나씩 시야를 알려주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조금씩 적응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손도 흔들어주고 스노클링을 잘하고 있는 시야. 대단한데요? 물고기가 엄청 많다고 하는 시야. 물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가볼까요? 우와, 아름다운 열대어들이 엄청 많이 있네요. 재밌어? 물고기들이 신기했는지 계속 물속을 보는 시야. 시야가 너무 즐거워하니 시야의 아빠의 마음은 더 즐겁더라고요. 완벽하게 적응한 시야. 아빠의 걱정이 무색할 만큼 너무 잘하는데요. 더 멀리 간다고? 시야가 너무 재미있는지 더 멀리 가자고 하네요. 재밌어? 물고기 엄청 많지? 시야가 물놀이를 하는 동안에 이모와 엄마가 치킨과 주먹밥을 준비했네요. 물놀이를 하고 먹는 음식은 진짜 맛있는 거 모두 아시죠? 우와, 잘 먹네. 무지개가 떠있는 이파우비치에서의 시야의 스노클링.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 편은 차모르 야시장에 대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쿠키 영상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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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3 2304 2304 2304 220 230 23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